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날씨도 선선하고 공원에 가니까 사람들 엄청나게 붐비더라구요 다들 마스크 잘 끼시면서 뭐 그렇게 또 거리두기 잘 하시면 뭐 한국 방역은 뭐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요 코로나 내용이에요 코로나 내용과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 나온 어떤 기사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구요 음 지금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자료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어 정말 일반적인 재테크 네 그리고 제가 상담 요청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는데 해외에 비해서 어 어 주식 투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뭐 저는 상담도 많이 했었고 한데 계좌를 받아 가지고 어 그때랑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규모로 해서 그만큼 은행에 자금을 넣어 놓지 않고 지금은 이제 그 자금들이 증권 계좌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금의 규모 자체도 상당히 커진 거라고 좀 보여줘요 가계 자산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성심성의껏 잘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 오늘 영상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어 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이 이제 셀트로는 국내보다 해외 임상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이래요 예 지금 해외에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뭐 전시 상황입니다 완전히 재앙 수준이구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지난 봄보다 훨씬 더 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예 그런 재앙 수준의 흐름이 되고 있구요 글로벌 국가들도 미국도 여전히 뭐 한 수만명씩 인도 브라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평균 30만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30만명 정도가 유지되면 1년 이거 지속되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에서 1억 명이 확진자가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인 것 같구요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정부들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에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예 이번에는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저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이번에는 항체 치료제 쪽으로 5천억을 투자했습니다 미리 이제 분량을 확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저는 오늘은 조금 주장을 할게요 예 팩트를 기반한 내용들을 이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셀티로는 진짜 국내보다 지금 해외 임상이 모든 영향을 쏟아야 할 것 같구요 해외에서 해외 이제 유수 정부라든지 기업 투자를 받아서 임상을 보다 더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뭐 경영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사안이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임상 붙들고 있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구요 임상 환자 한 명도 지금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들 같은 경우는 해외는 지금 지금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거는 그 사람을 구한다는 그 일념으로 해외로 지금 빨리 유럽과 미국 쪽으로 가 가지고 임상을 추진해야 돼요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예 제가 또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에서 임상을 이제 속도를 붙여야지 좋은 약이라도 보다 더 빨리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루에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빠르게 이건 진행해야 됩니다 빨리 저기 동유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약간 유럽에서도 좀 가난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 같은 경우 뭐 이런 데 가 가지고 지금 빨리 임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코로나 상황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전 세계 그 확진자 수는 3600만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106만 8천명 그리고 지금 일간 지금 늘어나는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 계속 더 팔리죠 지금 30만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조만간 거의 40만명을 타진할 기세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평균 늘어난 확진자 숫자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30만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미국이 760만명 인도가 690만명 조만간 인도가 미국을 앞지를 걸로 보여지고요 브라질 500만명 러시아가 120만명 그 밑으로 이제 80만명 대 70만명 대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블로그에도 오늘 올려드렸는데요 유럽 상황을 좀 볼게요 이제 셀티론이 유럽에서 임상을 주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경우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유럽의 어떤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면 보다 더 임상 임상을 이제 추진할 때 좀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쪽이 급한 게 그쪽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고 지금 약의 효능을 검증하고 효능이 나온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전세계 환자에게 보급하는 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보다 더 임상 진행을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게 곧 인류를 구원하고 한국 환자까지 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스페인은 이렇습니다 스페인 확진자 수가 3월달에 이래 증가했던 게 지금은 더 훨씬 더 하루에 3만명 2만명씩도 증가하는 그런 3만명 2만명입니다 하루에 증가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100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루에 늘어난 숫자가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비슷비슷한 게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뭐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인데 독일 그런 국가들에서 수만명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2, 3만명 막 증가하기도 하고 지난 3월달 4월달 대비해 가지고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보시면 지금 지난 3월달 4월달 대비해서 3월달 4월달 대비해서 지금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지금 영국에서는 이미 병증 환자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심각한 어떤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거 이탈리아 같은 경우 뭐 3, 4월 수준은 아니지만 워낙 그때 정말 정말 심각했죠 이탈리아가 지금 그 수준으로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 시즌 맞아가지고 그냥 같이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3, 4월 수준으로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지난 3, 4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원숭이 실험을 하고 있죠 셀트론이 결과 나올 때쯤 나왔을 것 같은데요 원숭이 실험은 특별하게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한국에서 한 거랑 벨기에 쪽은 역시나 이제 또 3, 4월 수준으로 훨씬 넘어서는 지금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 동유럽 쪽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3, 4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증가 추이를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스웨덴 집단 면역을 하다가 좀 실패했다는 그 국가인데요 다시 뭐 전국민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됐으면 뭐 다시 재유행하더라도 증가를 안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실패했다는 거죠 다시 엄청난 증가를 또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도 지난 3, 4월 수준을 넘어서는 확진자 증가 추이를 재차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뚜렷하게 이런 걸 보면 뭐 재유행되고 있다 이제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뭐 가다가 꺾였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게 해피한 거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3, 4월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3, 4월 수준을 지금 거의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 3, 4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뭐 2차 2차 재유행이 되고 있는 흐름을 이미 9월부터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럽은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서 셀트리오는 유럽으로 모든 역량과 에너지와 뭐 거기 투자를 받아서라도 제가 볼 때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 일라이 릴리가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리제네론도 트럼프가 복용한 항체 치료제 만드는 기업 리제네론도 FDA 긴급 승인 신청을 했어요 긴급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셀트론도 그래서 그 트럼프 이제 리네론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긴급 사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예 리제네론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줘 가지고 무료로 배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에 5만명씩 늘어나는데 하루에 5만명씩 늘어나는데 이게 5만명 수준인가 예 이게 배포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물량 셀트론이 조금 늦게 승인받더라도 이거 판매하는데 크게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항체는 우리가 경구용으로 먹는 알약을 생산하는 것처럼 막 대량으로 빨리 찍어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포로 막 배양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전세계에 많지 않아요 그 15%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제네론이라든지 일라일리 이런 데는 공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슈랑 손잡고 같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론이 보급에서는 훨씬 앞설 거고 가격 낮은 단가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서두른다면 이런 기업이 절대 뒤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도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외 임상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제네론은 환자 5만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의 치료제가 있다면서 현재 앞으로 몇 달 동안 총 30만명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기는 지금 공장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일단 5만명 정도는 있다 셀트론 같은 경우는 9만명 정도 되는 게 9월 달에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부분에서는 셀트론이 압도한단 말이에요 이미 생산을 시작했고 그래서 정부 당국만 임상을 빨리 좀 잘 진행해 주고 승인만 내주면 이거 압도해요 이건 셀트론 치료제의 효능이 뭐 이런 기업 대비해서 낮을 낮겠습니까 높으면 더 높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치료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 아스트라제네카에 5,600억을 투자합니다 미리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승인받으면 미리 치료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리즈네론이 연말까지 30만 명분 이런 것들을 비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곧 뭡니까 트럼프 재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론도 이런 제안이 오면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명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임상 3상을 실시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까지 10만 정을 미국에 공급하며 야 10만 정 야 10만 정을 이제 올해 말까지 공급하고 내년에는 100만 정을 공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터리드 군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미국의 제약회사인 리즈네론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고 증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 리즈네론의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타월했다면서 FDA가 이를 빨리 승인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입김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사들의 지금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셀티론도 임상을 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뉴스 나온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맞았던 리즈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태아의 세포 조직으로 사용됐다 네 이 리즈네론의 개발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했음을 시인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런 이슈들이 있는게 승인의 엄청난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용이 사실은 좀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심을 가지는 또 어떤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뭐랄까요 테크를 걸려고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잡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승인받는데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거다 하지만 전혀 이런 부분에서 프리한 셀티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베스트한데 태생이 한국기업이라는게 사실은 디스카운트 요인일 뿐이지 음 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셀티론의 항체 치료제가 세계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음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걸로 분석되는데 이게 좀 그 뭔가 좀 맞물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속도 면에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그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쓰는건 이제 비윤리적이라면서 이제 모든 태아 세포 관련 연구에 지원을 이제 중단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조금 어 태클이 걸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치료제 사용된 태아 세포는 사용 금지 전에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서 뭐 승인에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또 이제 화두가 됐던 뉴스니까 예 한번 짚어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 장 끝나고 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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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으로 이제 살짝 올렸죠 예 막판에 셀트룸 그룹주가 살짝 올렸죠 그게 이제 요거입니다 어 식약처에서 국내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이제 이제 예방 예방 그 이제 백신 이죠 백신 기능을 이제 검증하는 그 3상 임상 3상 이제 승인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2, 3, 3, 3 치료제 2, 3, 3, 3 그리고 이 백신 기능을 이제 확인하는 3상이 이제 승인됐다는 것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효능은 확인된 것 같은데 그 발표를 조금 뭐 정리를 하는가 봐요 예 네 그런 어떤 추측이 좀 되고요 셀트룸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CTP59가 코로나19 예방용으로 시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3상을 예 지난 8일 승인받았다 CTP59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 세포에 침입할 때 결합하는 안지오텐신 이효소 저번에 이제 논문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이거 대신 결합해서 감염을 막아 치료와 예방효과 둘 다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방역당국은 CTP59와 관련해서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형인 G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발 기대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임상 3상은요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 의료진이겠죠 CTP59의 예방적인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한다 바로 다이렉트 3상이기 때문에 이거 검증되면 바로 사용 되는 거죠 치료제는 2,3상 승인받고 환자를 모집하는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CTP59의 글로벌 임상을 위해서 미국, 로마니아, 스페인 등 여러 가지 유럽 국가에 최대 12국 국가에 1000명 이상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중간결과 확보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도 유럽 상당 국가들은 아마 이상 승인이 떨어졌을 거고 네 지금 그쪽 정부들이 훨씬 더 지금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빨리 이런 어떤 치료제든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금 한국 확진자 한번 추이를 볼까요 한국 확진자는 지금 현재 24,500명 일별 확진자 추이는 네 어제자로 이제 72명 엊그제 54명 69명 100명 미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해외에 비해서는 음 양호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보다는 지금 해외 쪽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는게 셀트론으로서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속도도 빠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저의 어떤 바람이 좀 담겨있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셀트론이 정말 회사의 어떤 그 존재 목적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이번 영상은 코로나 관련돼서 네 항체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기사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어 이제 이제 예방 임상 3상까지 시약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임상을 좀 빠르게 진행해서 음 치료제가 그리고 예방 백신의 어떤 기능이 확인되기를 좀 바랍니다 하여튼 연휴 계속적으로 예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조만간 제가 그 포트폴리오 상담 요청하신 것들 하나하나 조금 음 중요한 어떤 분들 순서대로 예 그 분석을 해드려서 영상을 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음 신박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